다중! 할머니 포시설! 짜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딧 시간입니다! 하아아아아아아아 빠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라치 잠깐만... 고렇게 되면은... 어... 자, 무한총화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을... 껴주고요 퍽퍽 퍽퍽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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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왜 죽은 거예요, 저? 할머니 부활한 거야? 잡았잖아요, 저... 아니, 뭐야, 그러면 설마 존귀 할머니였나? 어어? 이즈모드라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시작관이 일단 다 맞춰져 있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이즈모드라서 맞춰져 있는게 아니라 모드 때문에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네 여어... 이거 개꿀인데? 그렇단 말이지 으어... 지금 하드모드인데 지금 하드모드로 한번 바꿔봤어요 과연 자동으로 맞춰질지 한번 봅시다 자아! 시작과 나와라! 소환! 그렇지! 시에에에엣! 아암...! 이리 오세요! 할머니! 고대로 싸 짖겨드릴게요! 3, 2, 1! 3, 2, 1! 발사! 하하하하하 한 번 더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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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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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씄듯 오프 pants omg 대박인데.. 무려 샷건을 무한으로 쏠수가있어요 아 이거 샷건으로 막 이런거 또 문같은것도 킥탄 이할수있으면 아주 좋고 어어 이런 트랙같은건 한방입니다 오 잠깐만 이건 밀리네? 화이팅 잠깐만 이것도날라가나요? 퐇타드라 어 이런 새로운 사실을 자 다음은 이거는 뭐죠? 설마 할머니를 죽일 수 있다는 게 기절을 시킨다는 거 아예 없앤다는 거야 할머니 들어오면 바로 킬그레니 누를 겁니다 돌아와봐 할머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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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르심리 됐습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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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그레니 이거 바로 기절시켜버리네 약간 뭐랄까 제가 약간 신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군요 자 할머니가 더 올라오는데 저리 가시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죠 할머니 야 이거 완전 개꿀 기능인데 제가 위험할 때 그냥 이 버든 한 번에 할머니를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할머니 시원하게 편안하게 그냥 숙면 치워드립니다 꿀잠 버튼 한 번에 할머니는 그대로 딥슬립 시켜버립니다 그냥 어딜 가든 그냥 에이스야 침대는 과학이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다 어디서 자든 그냥 바로 슬립 시켜드립니다 마치 데스노트를 갖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키라다 내가 키라다 저는 할머니가 어떻게 죽을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오다가 문 앞에서 그대로 죽게 될 겁니다 띠용 하하하하 아라라라라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할머니가 무려 두 배 한 명으로도 징그러운데 두 명이라니요 여러분들은 할머니가 할머니를 받고 있는 진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할머니도 할머니가 거슬린가봐요 아하하하하 이렇게 동족을 괴롭히다니 한 명 두 명 생겼고 한 명 더 흐어어어어 몇 마리야 이게 엄마야 다섯 명 오오 아 이거 헬파티야 헬파티 으윽 으아아우 아후후후 어호하하핰 순식간에 약간 좀비게임이 돼버렸는데요? 엄마야, 엄마야 오지마 아아 어 너무 시끄러워 아 이게 뭐야 하루로... 자라라라맛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나 아니 줄넉 이거 운동회도 아니고 말이죠 요 관광을 오셨습니까? 잠깐만여 샷콘을 어디다 버려놨지 나와봐요 할머니 ㅋㅋ 나와!! 나와!!! 여러분 이 렉거리는 거 보세요 자자자자자자자 일일로 쓰세요 일일로 1호 할머니 죽기전에 할말은 없나? 그럼 그냥 가아! 어? 뭐야 어? 어? バイディ 어! 잠깐만 이게 안죽네 기본적으로 복제품은 무적인가봐요 어택 오늘 꺼볼까요? 그럼 죽을까요? 집단 굽혀 당하잖아 너무한거 아니야? 빠따 소리 들으셨죠 방금 뿅뿅뿅뿅 자 이거 겹쳐있는거 할머니가 엌뿅뿅 자 이거 또 강한의 파지각인데? 배되어 서 계속 여러분들 할머니 클럽장 열었습니다 뭐 할머니나 신나게 춤추신분들은 놀러오세요 모두 할머니 본시설 찾기 오아아아 나루토가 된 기분까지 느낄 수가 있군요 엄청난 모드야 아니 이렇게 초록색 눈으로 할머니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데? 자 그렇다면 요 한가운데서 지금 와 완전 인기 폭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할머니한테 둘러싸여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한번 무적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인생이었다 잘가라 빠다가 다섯 개 자, 오늘은 계속 그래ätte olds 모드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할머니 복제가 초대박이었네요 약간 진짜 나루토 그림자 분실을 쓰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